기아차 소울, 튜닝 바람 일으키나? 기아 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하는 소울, 소울을 위한 튜닝 용품을 출시한다. 기아차는 기아차의 튜닝 브랜드 튜닝, 튜닝을 통해 소울의 독특한 디자인의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드레스업, 드레스업 용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히며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외관 디자인의 포인트 요소가 될 데코레이션 킥농품으로는 LED2 사이드 리피터 앤드 가니쉬리어, 범퍼 가니쉬 주유국 캡 등을 출시한다. 소울 보디 킥농품인 프런트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리어, 스커트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했다. 또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18인치 알루미늄 구일, 소울의 인테리어에 고급감을 더하는 도어스커프 스포츠 페달 등의 스테일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소울 보너 모델에 적용한 용무늬 보디 데칼, 자체 장식용 스티커 역시 커스터마이징 용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소울 고객들은 차량 계약 시원하는 커스터마이징 용품들을 주문하면 출고, 시용품들이 장착된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 출고 후에도 변경 및 장착 서비스를 기아차 정비망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차를 갖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울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